또 하나 할 일이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하는데 민간이 앞장서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문재인 정부한테 총선 끝나고 일단 총선을 먼저 이겨야 되겠죠? 이긴 다음에 총선이 이겼으니까 남은 임기, 평화분정통일 약속한 대로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 실천하라고 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도 4.27 판문점 선언, 6.15 공동선언, 8.15 광복절, 9.19 공동성명, 14선언, 10월 10일 북쪽에 조선 노동당 지금 몇 년입니까? 45년도니까 75년이죠. 계기별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해야 됩니다. 북쪽이 정부 당국자만이 아니라 민간까지도 대화를 차단하고 있죠? 왜? 북미 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남쪽 당국자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한 상태에서 민간만 이렇게 하기가 메시지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지만 그러나 잘하면 이번에 친서 오지 않았습니까? 동해안에서 북쪽이 연례적으로 계획된 단거리 방사포,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단거리 미사일 가지고는 강경하게 비난을 하지 않거든요. 남쪽은 보세요. F-35 무기 도입을 하지. 명칭만 바꾼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하지. 남쪽은 단거리 미사일 엄청나게 많아요. 연습을 자주 합니다. 그거 가지고 북쪽이 비난하고 북쪽이 그 실험하고 우리가 비난하면 긴장밖에 더 높아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이가 그칠게 또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딱 덮고 전환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 친서가 왔죠. 문재인 대통령이 답신을 보냈습니다. 이게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이럴 때 코로나 남북 협력부터 시작해서 평화협력의 문을 활짝 열어져끼면 원래 남쪽 통일부에서 개별 관광이라는 표현으로 북쪽 관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쉽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개별 관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광화문에서 버스를 타고 개선 관광을 가는 거예요. 가서 요금을 북쪽 당국자한테 직접 주는 겁니다.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휴전선을 넘기 위해서는 유엔의 이름을 빈 미군이 비무장 지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비무장 지대는 우리 땅이 아니에요. 미군 땅입니다. 미국 땅이에요. 미국이 발목 잡으면 북녘 관광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남쪽 정부가 미국을 설득했다. 북녘 관광, 개별 관광을 허용받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차적인 것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해제시키든지 아니면 일부 완화라도 시켜야 관광도 되고 다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개선공단도 가동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간이 자주평화통일투쟁을 하면서 동시에 남북 교류협력에 물꼬를 털은 이런 선발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발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는 모든 분들의 하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좋은 상태를FF에 도입합니다.